안녕하세요. 클라스드 데쌩의 강윤정입니다. 오늘은 연필 깎는 법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연필을 어떻게 깎는지부터 왜 이런 모양으로 깎는지 또 연필 깎기로 왜 안 깎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면서 간단하게 깎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많이 쓰는 4B연필을 가져왔고요. 이 4B연필을 한번 깎아볼 건데 사실 연필 깎기로 깎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뾰족한 거 할 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연필 깎기로 깎은 다음에 뾰족한 것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연필로 깎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연필 깎기로 깎으셔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는 기법이나 너무 뾰족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연필을 칼로 깎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처음에 산 거에서 나무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이 길게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깊이부터 깎을 거예요. 뭐 이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몇 센치 정도인가요? 하면은 뭐 한마디 정도? 요 정도인데요. 저랑 같이 미술하는 친구랑 또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예요. 저는 요 정도 깎으시고요. 심도 그럼 그거의 반 정도. 저희 어머님도 이제 미술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더 길게 깎으셔요. 저랑 또 다르셔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연필 깎기로 깎은 것처럼 깎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를 깎았으면은 심이 보이시죠? 이 심을 조금씩 깎을 건데요. 여기 할 때 아까 나무처럼 힘을 주시면 어... 심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살살 끝에만 이제 뾰족해지게끔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깎으시면 보이시죠? 점점 얇아지는 거 저는 아마 진짜 몇 천 자루를 깎았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니까 그러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아파요. 이제 손이 그거를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좀 깎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뾰족해졌죠? 여기서 이제 잡고 뭉뚝하게도 할 수 있고요. 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뾰족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연필 깎을 때 너무 이제 뭐 어? 선생님처럼 깎아야 돼? 하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어? 저는 심이 좀 짧은 게 편했어요? 하시면 심이 좀 짧게 깎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이 고를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면 안에 심이 원래 깨져있는 연필이 간혹 있어요. 복불복인데 저희도 하다 갑자기 연필이 그냥 뚝 심이 뚝 나와요.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거나 더 많이 깎으셔서 그 심을 다 버려내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연필 깎는 법 연필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